백포 서일 종사 이거 하나 읽어 드릴게요. 어제 제가 저녁에 백포 서일 종사님이라고 대종교 3대 종사에 들어가시는데 대종사가 나철 선생님이고요. 두 번째 2대 교주가 김교원 종사이시고 3대 종사에 백포 서일 선생을 꼽는데 이분이 교주는 못 되셨어요. 넘겨 주려고 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의 주역들입니다. 대종교가 주도가 돼서 독립운동을 해요. 해방 후에 기독교나 이런 위세 때문에 대종교를 잘 거론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가 또 단군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단군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환부 역조라고 그러죠. 조상을 바꾸려고 하는 전 예전에 봤어요. 군대에서 제 동기 하나가 주말에 어디 시위 갔다 왔대요. 어디 갔다 하니까 단군 반대하는데 갔다 왔대요. 그래서 황당했는데 기독교인이었어요. 걔네가 보는 책자를 보니까 단군 사탄, 우리는 아담 자손 이런 게 간단한 도회로 돼 있어요. 살벌하더라고요. 신가하구나 우리나라가 했는데 그래서도 잘 이런 분들이 안 알려지는데 독립운동을 이해하시려고 해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주에서 군인들 양성한 학교 세우고 독립군 지원하고 부대 만들고 대종교가 주도했습니다. 초창기에 초창기부터 그런데 아까 3대 종사에 해당되신 백포 서일 장군이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장군으로 알 수도 있어요. 혹시 어디 위인 소개하는데 보면 백포 서일 장군 장군이시면서 종사예요. 특이한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대종교 경전에 또 상당 부분을 그분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이면서 전쟁 하신 거예요. 당시 독립운동이 급하니까. 그래서 김자진 장군도 다 그 수화에 있던 제자고 부하입니다. 김자진 장군. 백포 서일 장군의 북로군정서의 총재예요. 제1어른이고 그 밑에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이 계셔서 청산리 전투의 실질적인 지도자인데 그래서 영화 일성정 푸른솔은 그 페북에 캡처해서 올렸는데 거기 보면 승려 같은 분이 승복 같은 걸 입고 그 김자진 장군 이하 독립군들한테 막 연설하는 영화의 장면이 나와요. 그분이 이제 백포 서일 종사. 그러니까 3대 교주에 취임하라고 했는데 5년만 나 독립운동 더 하다가 하겠다 하고 전쟁하시다가 돌아가셨죠. 41살인가 돌아가셨으니까 젊은 나이에 되게 좀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홍범도 막 김자진, 지청천 각계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독립군들을 다 모아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만들어서도 거기에 총재를 또 서일 장군께서 하세요. 그분들이 다 희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추대됐던 분인데 왜 그러냐. 그 당시 독립운동 할 때요. 만주에서 북로군정서 대부분이 대종교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배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단군 할아버지. 환웅이죠. 단군 그러면 사실은 환웅인데 거기서는 단군의 제일 원형을 지금 환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환웅, 단군 마음에 품고 이게 하느님 모시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하고 실제로 독립운동 하면서도 바라는 게 진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 일제랑 싸우지만 일제를 무너뜨리고 이상적인 배달국가를 만들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독특합니다. 이 대종교가. 3.1 독립운동 선언서보다 1년 전에 무호 독립운동 선언서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내용이 달라요. 3.1 그것도 중요하죠. 평화적인 그런 선언도. 그런데 1년 전에 발표된 대종교가 주도한 무호 독립선언서는 철저한 무장투쟁입니다. 싸워서 쟁취하겠다. 그런 또 기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양면을 다 알아야죠. 그런데 1대 종사신 나철 종사도 자결하셨어요. 그때 만주에 가서 한계에 부딪히니까 내가 자결을 함으로써 뭔가 더 민족에게 뭔가 자극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결하셨는데 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1대 종사도 패식이죠. 숨을 멈춰서 돌아가셨어요. 다 호흡법의 달인들이라 숨을 멈춰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대 종사인 아까 백포 서일 장군도요.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서 모처럼 독립군 진영이 아주 대대적으로 하나로 모인 거예요. 한 3,500명 정도 군인들을 모아서 그 일대 대종교도인 또 일반 백성들이 지원해주고 해서 큰 힘을 만들었는데 그게 일제를 피해서 소련 지금 러시아 땅에 그 당시에 갔다가 거기서 러시아군들한테 몰살당해요. 특히 한국 공산당들의 배신 또 러시아군이 또 일본 사주를 받아서 독립군들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한 점 여러 가지가 얽혀서 그때 공산당에 대한 철저한 민족 진영에서 한을 품습니다. 공산당은 분열시킨다. 힘을 분열시키는 자기들끼리 분열되어 있다 항상. 거기서도 발단이 한국 공산당들끼리 싸우다가 일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소련의 지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민족을 배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못 믿을 존재라는 게 딱 박혀버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유시 참변 때 독립군단이 계멸돼요. 모처럼 다 모였다가 계멸되고 나니까 지도부들은 살았는데 이제 그때 홍범도 장군은 그쪽에서 러시아군에 편입되시고 아주 수모를 당합니다. 김자진 장군 피해서 있다가 거기서 또 암살당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이분대로 또 어느 마을에 피해 있었는데 그 마을까지 또 그런 도적단들이 와서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피해를 보고 나니까 이분도 이제 또 산에 가셔서 자결하시는데 이분도 호흡법으로 폐식으로 자결하시는데 숨 멈춰서 사실. 그래서 실제 지금 네이버 사전이라는 데 보시면 좀 황당하실 거예요. 전통 수련법인 조식법으로 자결하셨다. 그러니까 조식을 했는데 어떻게 자결을 해요. 그러니까 호흡법을 이용해서 자결하셨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조식법으로 자결하셨다. 그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는 제가 드렸어요. 그건 제가 어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당시 그 힘든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게 더 쉽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 공부하시되 항상 양심 공부하셔서 이 땅에 그 양심 세상 만들려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옛날 그 힘들 때도 만주에서 우리 선조들은 다 그런 마음 품고 큰 큰 그림 그리시면서 버티셨거든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19살 때 재태종교 가입원서 유일하게 종교에 가입한 데가 거기인데 종교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참 이건 우리 민족이 당연히 이렇게 기려야 될 분들을 모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단군 환웅부터 해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거기 가면 영정이 다 있어요. 보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교과서에서 본 분들이에요. 거기 다 있습니다. 박은식, 정인 이런 분들도 다 대종교고 신채호나 이런 분들도 다 대종교의 영향 속에서 역사 연구하셨고 다 대종교의 종사들의 지도를 받고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다 알던 독립운동 사회에서나 보던 분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게 좀 전 머리에 백혀서 이런 양심 공부하는 것도 독립운동 한다 하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대승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저희는 어려서부터 그냥 이 양심 공부랑 세상 구하는 게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양심 공부에서 마음 편하면 세상을 잊을 수 있다. 이런 발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한때 좀 해봤어요. 이도저도 다 망하니까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다 망하고요. 저도 해봤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믿었던 제가 저분들은 양심적이라고 믿었던 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요. 에이 그냥 이게 이거 자체가 이게 좀 무리한 욕심을 우리가 세웠나 해서 한 1년 정도 제가 인도와 불교의 명상서정만 보면서 지낸 적이 있어요. 진짜 깨어 있는 것만 하면서 그래서 히말라야나 갈까 이러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한 1년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대승으로 돌아와서 더 적극적으로 대승을 할 힘을 오히려 더 얻었어요. 그 한 1년 방황한 게 그래서 역시 안 되는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일체가 다 에고 노름이다 이러면서 저희가 했던 것도 한번 다 부정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욕심냈던 거는 날아가도 양심에 따랐던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오더라고요. 힘을 얻고 그래서 이게 양심이 중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그 뒤로는 이제 변치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읽어드리려고요. 나철 선생이 예언시를 하나 남기신 게 있어요. 이거를 임정 쪽 사람한테 남겼어요. 제가 알기로 이 예언시를요. 남파 박찬익 선생이니까 이 분도 1949년에 돌아가셨군요. 생전에 홍암대종사가 외우라고 자꾸 외우라고 해서 외웠던 시래요. 그래서 임정 쪽에서 이제 처음에 대종교인이었던 거죠. 대종교인 때 그렇게 들어서 나중에 임정 쪽에서 외교 담당하고 하셨던 분인데요. 이 예언이 이렇습니다. 조계77 일락동천 이게요. 의류년이 새잖아요. 새 닭. 새의 해. 새와 닭의 해. 해 7월 7일에. 음력 7월 7일이. 8월 14일인가 그런데요. 8월 14일. 그러니까 8.15 광복을 나름 예언하신 거죠.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8월 15일이 7월 7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게 이제 나철 선생을 기리는 책입니다. 나철. 저도 실제 날짜를 확인하진 않았는데 어디서는 그런 말도 봤어요. 8월 14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날이 8월 14일이니까 이 예언이 맞다 하는 그런 글도 봤는데 아무튼 그 다음 내용이요. 그러니까 일제가 망할 거다. 일락동천은 태양이 떨어진다. 동쪽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런데 검은 이리랑 붉은 붉은 원숭이가 남북을 서로 찢어 놓는다. 여기에 이제 소련과 미국을 상징합니다. 붉은 이리. 아니, 검은 이리와 검은 이리와 검은 이리와 이제 북방에 검다는 것은 오행에서 북방색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 이리와 붉은 원숭이는 붉다는 것은 남쪽을 뜻해요. 빨갱이라는 게 아니고 남쪽을 뜻하니까 남쪽에서 온 원숭이가 미국이 남북을 찢어 놓는다. 그래서 이리의 도와 공산주의죠. 원숭이의 가르침 자본주의가 멸토 파국 나라를 멸하고 나라를 깨트릴 것이다. 그때 이제 미소 대리전이 돼서 남북전쟁 동족 상자 안의 비극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이 여기서는 붉은 기운 푸른 기운이니까 아까랑 다른 느낌이죠. 공산주의를 빨간색 자본주의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붉고 파란 양 두 개의 센 기운 양기운이 분탕 세 개 세 개를 분탕질 한다. 그 뒤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세 개를 분탕질 하는데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푸른 양기운 붉은 양기운이 썰어 싸워서 분탕질 하는데 천산 백두산에 백양 흰색 광명한 양기운이 우길승천 하늘로 치솟아서 이게 우리 민족의 도를 말합니다. 홍익인간의 도를 시금 적청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잡아먹고 홍익이화 홍익이화 세 개를 이룰 것이다. 요거를 당시 대종교도인 박찬익 선생한테 외우라고 시켰는데 이분이 나중에 임정에서 외교도 담당하고 하신 분인데 요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이런 예언을 들었다. 그러니까 나름 얘기를 드리는 게 뭐 예언과 개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철 선생이 그리고 있던 큰 그림을 좀 우리가 같이 느껴보자는 거죠. 분명히 앞으로 세계는 미소의 큰 대결이 될 것이다. 그 대결에서 우리나라는 희생 희생을 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뭐 소련이 제대로 설 때가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걸 나름 감지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대결을 할 때 홍익인간주의 양심주의가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세계적인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독립운동 하셨다. 이런 느낌으로 좀 뭐 예지력도 있으셨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하되 어떤 걸 지향하셨느냐 양심 국가 홍익인간 왜 양심 국가라고 하냐면요 남을 나처럼 이롭게 하자가 홍익입니다. 홍익은요 남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남도 그 사람한테는 자신 자기 자신 사랑이 제일 크니까 그걸 헤아려 주는 거예요. 남도 나니까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나죠. 우리가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도 나니까 사실 각자한테는 제일 중요한 나니까 남을 이롭게 해주자 하는 겁니다. 남을 내가 나를 위하듯이 남도 위해주자 그 원리를 이 홍익인간 원리가요 지구에서 제일 그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 뭐 더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 모든 고등전교의 최고 가르침이 사랑 자비인이잖아요. 그것에 우리 우리식 표현이 홍익인간인 거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그러려면 양심이어야죠.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내가 그 제가 이거는 들은 겁니다. 그 대종교 랑 대종교인으로서 활동한 건 아닌데 저희 선생님이 권태원 선생님이 대종교에서 제일 오른 교주 역할을 십년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개천절 특집 방송에 나오셔서 그 아나운서가 어떤 게 홍익인간입니까? 했을 때 홍익인간은 우리 수식처럼 뭐 Y는 리콜 X 어떻게 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Y는 이콜 X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뭐가 공식입니까? 홍익인간은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고 남을 남을 나처럼 헤아려서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고 내가 받기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면 된다. 그러면 남을 이롭게 해줄 수 있다. 딱 이게 다였어요. 그럼 이 안에 나중에 저는 그 얘기를 먼저 듣고 나중에 동서양 철학을 뒤지면 뒤질수록 결국은 예수님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라.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예수님이 그러고요. 공자님은 논어에서 나는 평생 이것만 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안 하려고 그것만 평생 지켜왔다. 그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남한테 하지 마라. 아 바라는 것을 남한테 해주라. 쓰레기 될 뻔했네. 내가 바라는 것을 남한테 꼭 해주라. 안 그러면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게 마음의 정신입니다. 똑같아요. 다 부처님 못한 너가 고통받기 싫듯이 남도 고통을 받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동체대비라고 그러죠. 한몸으로 보는 위대한 자비. 그러면 부처님의 동체대비라는 게요. 남을 나랑 한몸으로 보는 자비 이 뜻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위대한 동체대비의 사상 이런 말 흔히 쓰는데요. 들어가 보면 결국 어떻게 그러면 동체대비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죠. 내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나처럼 사랑하면서 나한테 해주듯이 좋은 거 주고 나쁜 거 안 주면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이 없습니다. 기독교도 그러면 인류의 성인들이 다 이거 하나 얘기했고 다 홍의 인간을 노래하신 거예요. 그런데 2000년, 3000년이 돼도 안 이루어지죠. 그런 일이 그럼 인류가 답이 없거나 답은 있는데 현실화 못하면 답이 없는 거죠. 인류가 지금 답이 없거나 답은 있는데 뭔가 노력을 게을리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연구한 게 지금 홍의 각당의 어떤 결론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양심적이 될 수 있고 홍의 인간 이념을 구현할 수 있겠다 라고 연구한 그 결과물들이에요. 몰라 하시면서 자꾸 자기의 본 정신 찾고 몰라 해야 되는 게 욕심에 빠진 나를 좀 놔야 양심적인 나 본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꾸 몰라 하셔야 되는 게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 따르라는 거죠. 십자가를 따르라는 건 아버지 뜻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그 에고를 에고를 부인하고 예. 아버지 뜻을 따르라.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논어에 가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자님은 극기 복례하라. 이게 에고입니다. 에고를 이렇게 그리는 게 한자가 재밌어요.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에고가 머리 쳐들면 문제가 생겨요.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예절 예자 이렇게 쓰잖아요. 요게 이거 하늘입니다. 저 위에 있는 하늘 원래 옛날 글자가 이래요. 위를 뜻해요. 은총을 내려 보이지 않는 위에 계시면서 은총을 내려준다고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이게 하느님을 뜻합니다. 귀신이나 하느님 안 보이는데 뭔가 복을 내려주는 존재를 뜻해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다 쌀 받친다고 이게 지금 제기에다가 음식 받쳐 놓은 거예요. 그 해 난 쇳살을 그게 아니라 이게 약자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예절 예자를 약자가 더 의미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약자로 많이 쓰는 에고가 딱 무릎 꿇고 있는 하느님한테 무릎 꿇고 하느님을 따르는 겁니다. 극기복례는요. 에고가 에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에고 뜻대로 말고 하느님 뜻대로 하라 이겁니다.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제사 지낸다는게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는데 건방 뜰 수 있나요?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하느님한테 바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내 거라고 하는게 아니라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노노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를 그렇게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접대하기를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라. 항상 제사 지내는 공경한 마음으로 일처리 하라. 이게 노노의 정신입니다. 일처리 할 때는 항상 그 결과물을 내가 얻으려는게 아니라 하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이 정신이 기독교랑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몰라 해야 되는 게요. 자꾸 안 그러면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 걱정, 내 고민에 딱 빠져 있습니다. 별로 답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답을 낼 것처럼 계속 고민하시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게 그럴 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두면 금방 내 고민에 딱 빠져요. 어?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때 이제 그때라도 자각이 오죠. 공부를 했으니까 어? 왜 내가 고민하고 있지? 몰라. 몰라 하고 내려놓으면요. 정신이 깨어서 양심이 이제 강해지죠. 그러면 다른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이 진정됩니다. 왜 조급해져 있었지? 마음이 왜 작아져 가고 있었지? 그러면서 몰라 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면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유교에서는요. 이니에이지의 양심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과 정의와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지혜를 갖춘 양심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반대인 나만 알고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고 무지한 내가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내가 자꾸 이를 꾸미려고 하니까 나를 내려놔야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이 원리를요. 태고 쪽부터 아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원시 부족에도 여러 명 있었겠죠. 어느 사회나 또라이는 있으니까 거기 또 이상한 애들 있고 소시오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회나 또 이런 또라이도 있죠. 뭔가 뭔가 우주에 더 근원적인 힘이 있는 것 같다. 신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느끼는 사람도 부족 중에 한 명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양반들이 아파치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추장하는 거예요. 제일 양심 밝은 사람이 그래도 어른합니다. 자기만 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한테 큰일 맡기겠어요. 자기가 억지로 맡으면 몰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예전에 아파치 인디언들 중에 그럼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파치가 그러면 제일 그 어른답다는 사람이에요. 그 부족 중에 제일 어른다운 사람. 영적으로 제일 식견이 높고 그럼 결국 양심 제일 밝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야 마을 동네 주민이 싸워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타협안도 양심적인 타협안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또 하나쯤 나온다고 해요.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연구해 온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다른 방식으로 양심적으로 살 수 있나 지금은 욕심으로만 사는데 양심으로만 살 수도 있는가 양심으로만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거죠. 애고보다 양심의 뜻 아버지 뜻이 더 주가 되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양심 100%가 아니라 양심 51%면 성공이다. 애고 뜻 애고 뜻 애고 뜻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너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뭐 보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다 인정하는데 양심이 어긋나긴 하지 말자. 요 정도만 끌고 가면 우리 다 홍익인간 할 수 있다는 거. 내 애고도 채우면서 선을 넘지 않으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선까지 절대 안 가면서 살아가면 가장 이상적인 민주 사회 양심 사회가 만들어지더라. 요즘 민주주의 이론도 이런 양심에 기반하지 않으면요.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민주 세상 만들어봐 그러면 못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착취 당하게 돼 있어요. 본 시기에 여러분 친구 둘만 만나도 한쪽이 착취하고 한쪽이 착취 당합니다. 잠깐 방심하면 그렇죠? 갑을 관계가 돼요. 약점 잡히면 뭐 더 끌려가는 거 세뇌를 당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돈을 흔들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권력을 보여줘서 끌고 갈 수도 있고 뭐라도 내가 가진 뭐라도 하나 더 나은 걸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둘이 만나도 벌써 평등 관계가 안 되고 힘의 우열이 있기 때문에 현상계는 불평등하거든요. 애초에 그 불평등한 서로의 조건 때문에 갑을이 생겨요. 그거를 막을 순 없습니다. 다만 그런 애고들의 관계 속에 양심이 투입되면요. 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쪽이 아무리 힘이 많아도요. 이쪽에서 양심 써주고 힘이 약한 사람도 함부로 하면 되나요? 그쪽도 양심 써야죠. 서로 양심 쓰면요. 둘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이게 홍익인간이라는 것 같아요. 홍익인간 이념을 조금이라도 더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간단한 것에서 시작해서 저도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저도 멀리 갔다가 다 내려놓고 명상만 하는 지경까지 갔다가도요. 그 이치를 다시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맞거든요. 그래? 그럼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나?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저부터 장애가 있어요. 저부터 제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사람이 순전히 양심으로는 못 사는구나 저도 인정하고 팩트니까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내가 기특해질 수는 있다 이거죠. 양심이 51%만 되면 양심이 주도권만 잡으면 저도 분명히 이 못난 애고 안고도 그대로 제가 더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욕심 갖고도 그대로 더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적이다. 그래서 양심 권한은 양심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겪었던 경험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당에 오시면 많은 영적인 얘기도 다 해 드려요. 근데 결론은 항상 양심 잘하시라고 해 드립니다. 양심 잘하시라. 혼자 뿅 가서 명상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쉬셨으면 양심하시라고 남들보다 더 나은 좀 기특한 생각, 기특한 행동 하시라고 그래야 우주가 나아지지 명상을 해서 우주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뭐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명상을 하고 오늘요? 오늘 하루 1시간 명상하고 명상해서 맑은 정신, 맑은 마음일 때 남 좋은 일을 하나씩 해 놓으면 그게 업이 돼서 지구가 나아지지 명상만 1시간씩 하고 딱 끝내면요. 그 정도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냥 1시간 정도 망상 안 부리고 잡념 안 부린 거 그 정도는 이득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뻘짓 안 하고 1시간 잡아둔 건 이득인데 그 1시간의 내적 충전으로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람들. 엄청나게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다. 작은 일이라도 내 가족 마음도 풀어줄 수 있고 내 친구들, 혹시 위기에 빠진 친구들한테 살 힘을 줄 수도 있고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홍익인간을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뭔 얘기 좀 드릴까요? 혹시 궁금하신 얘기 있어요? 이 얘기는 홍익인간과 우리 민족의 좀 사명 차원에서 우리가 어디에 좀 주력해야 되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홍익인간 전문가가 되시면요. 한민족의 구성원들이 모두 홍익인간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분란이 났을 때 한국에 있는 홍익인간 하는 선비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 전 세계에서 이런 영적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족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형편없는데 전 세계에서 문제야 쪽에 속하지 잘하는 쪽에 속하지는 않는데요. 문제야가 한번 정신 차리면 멘토까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이왕 문제야는 됐으니까 한국에서 뭔 짓 난다고 해도 세계인들이 더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양심적인 선비들이 됐다. 군자들이 됐다. 이거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각성하면요. 한국인들 기질에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류 힘이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제능은 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건 머리는 세계적으로 좋습니다. 영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짜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 게 부족합니다. 지금 정부에게 제가 좀 답답한 것도 그런 거예요. 진짜 약자들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진짜 약자들은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아닌 일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충격이에요. 하나하나가. 누군가 하나가 혜택을 받다는 것도 약자한테는 충격입니다. 생존이 이엿받는 사람한테는요. 옆집에 누군가가 혜택 받았다는 것도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좀 섬세한 저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그 진정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서 이렇게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약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뭔가 배려받는 느낌을 갖는다라고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 느끼면 되게 겉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이 사회에서 제일 힘들게 지금 버티시는 분들 마음을 매일 역지사지 하면서 홍의인간의 마음으로요. 저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하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좀 배려하면서 약자들을 배려해 주셔야지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잘 살아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부에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요. 한 10%가 지금 제가 어떤 통계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부동산이었는지 이건 자명한 얘기는 아닙니다. 부동산이었는지 한 10%가 90% 갖고 있다는 그런 자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모든 자산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대개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갖고 사실은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 있고 지금 최저임금 한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끼리 결국 싸우게 됩니다. 피 터지게 됩니다. 어차피 임대료를 뭐로 다 뺏기고 나서 이제 내가 진짜 이제 손댈 수 있는 영역을 얼마 안 되는데 그중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도 이제 죽을 마시거든요. 한강 다리를 가네 마네 맨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뭐 그러냐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임대료니 뭐니 다 뺏기고 나면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임금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 임금을 그래서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것도 나쁜 짓이지만 임금을 또 올리면 이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거 둘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나라가요 알리고 저는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정책을 그냥 막 바로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엄청난 정책을 준비했어. 짠 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지금 문제가 뭐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이 의식개혁 해야 된다는 거를 홍익인간이나 양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논리 안에서 하나씩 정책이 이루어지면요. 국민들도 그 타당성을 잘 이해할 거고 반발도 적을 거고 진짜 나를 위해 배려하는 정책을 하나씩 이 정부가 펴가는구나 라고 느껴야 제일 지금 힘든 분들이 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제 역할에서 뭔가 도와드릴 게 없나 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유튜브 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난 데이터 값도 없다 이러실지 모르지만 혹시 유튜브라도 통해서 그분들이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돈도 뭐 들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제 강의 듣고 힘이라도 좀 얻으셨으면 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처지라 정부가 좀 저보다 이제 힘도 많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회의 약자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그 사람들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어 이렇게만 다가가도 분명히 저는 살 힘이 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뭔가 하는데 왜 약자들이 되게 더 힘들어하실까 그런 건 그런 거 같아요. 약자들은 되게 작은 거에 힘들어합니다. 이 사회가 공정하지만 않아도 힘들어합니다. 수시를 늘리겠다 이런 것도 힘듭니다. 왜? 있는 사람은요 그런 시험 제도에 다 적응해서 갈 수가 있지만 없는 사람은 그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뭔가 진짜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분명히 그 전 정부보다 진척은 있지만 진짜 약자들이 느끼는 엄청난 좌절감을 극복할 정도로 뭔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걸 저는 이런 거는요 꼭 뭐 돈이 든다가 아니라 그건 진정성을 보이면 저는 많은 부분 국민들한테 그 힘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나를 이해해 주고 있네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생존이 키워드입니다. 지금 특히 젊은 층들 젊은 층들만은 아니지만 생존 내가 살아남을 내가 겨우 살아남고 있는데 누군가가 혜택을 본다. 좌절입니다. 공정하지 않다. 좌절입니다.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 끝이죠. 내가 노력해봤자 희망이 없을 거란 얘기니까요. 그런데 다 같이 좌절이면 그나마 우리 다 같이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또 몇 놈은 또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뭔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은 젊은 층들의 좌절이나 이런 비탄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배려해 주는 정책 입안자들이 있으면 정치가들 있으면 분명히 알 거예요. 아! 내 처지를 이해하고 있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진짜로 안 하는 정분에 홍익인간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저는 제일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지금 다양한 위치에 계시잖아요. 계시는 자리에서 제발 홍익인간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 공부한 보람입니다. 양심 공부 여기서 오셔서 1시간, 2시간 몰라 괜찮아 하고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집에 가셔서 양심 안 하시고 가족들이랑 싸우고 또 이러시면 여기 오신 보람이 없진 않죠. 없진 않은데 본인이라도 행복하실 테니까 본인이라도 행복하실 테니까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거죠. 그게 아닌데 집에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해줘야 홍익인간이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할 때 바로 대응하지 않고 오늘 저 사람 뭔 일 있나 하고 알아보는 거 그 정도가 홍익인간이에요. 혹시 뭔 일 있나? 근데 이제 우리가 괜히 여기서 양심 분석 잘못하시면요 정의감만 충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가서 가족들의 비리를 다 까발리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식으로 가족들한테 가서 막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양심 공부는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잘 살기 위해서 고치도록 유도하고 어떨 때는 따끔한 우리가 그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빠져버린 따끔한 말은요 정의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거기 결과가 안 좋게 돼 있어요. 서로 안 보고 끝납니다. 친구간에 내가 정말 너한테 조언을 해야겠다 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조언은 좀 듣기 싫어도 나중에 더 나은 관계를 만들겠지만 뭔가 사랑은 빠지고 제가 나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 결국은 제가 잘난 체라고 있다 나한테 다시 안 보죠. 걔 말이 더 맞으면 더 기분이 나쁘고 더 재수없죠. 말이 맞을수록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을 남기고 끝나요. 그 말은 분명히 팩트였고 정의에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관계는 깨져버리죠. 그럼 이게 보살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만 먼저 가야죠.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지 오늘 하루 딱 심판하고 최종 판결 내리고 끝내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나를 성장시키면서 상대방도 같이 성장할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계속 같이 커가는 게 보살도거든요. 홍익인간의 도구 제가 안타까운 건 정치하는 분들이 제 강의 좀 많이 보시고 뭔가 보시는지 그런 건 있어요. 요즘 유달리 양심 얘기를 서로 많이 한다는 건 있어요. 이상하게 양심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페북에 봐도 양심은 신이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할 법한 얘기들을 갑자기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해요. 정치가들이 갑자기 양심 세력이 단결하죠.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정보가 전해지더라도 직접 우리 걸 안 보셨더라도 이런 걸 본 분들이 사회 어디선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봅니다. 그래서 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하면 누가 또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듣고 또 따라하는 사람이 나오고 양심 얘기하다가 지금 손님으로 다시 표현해볼까요?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 다음 편에 계속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